오호호! 오비키 고객님! 랜덤박스! 우와 예쁘다! 오비키 고객님! 오비키 고객님! 어떤 게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우와! 열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잘리는 거 아니지? 다행이다! 이게 뭐야? 신기한게 많이 들었네 한씩 다 열어봐 오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파란색 1등급부터 열어볼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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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어? 우와 바로바로 우와 공룡아리이다 오 귀여워 오 요술 볼이네 공룡아리 이건 요요도대 요요도대? 오 이거 불빛도 난다 아 맞아 그거 불빛도 나 우와 신기하다 우와 불빛 최고다 고마운 호텔라야 웰컴 다음은 3등급 봉투를 열어볼게요 뭐가 들었지? 궁금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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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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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알말랑이야 어? 어? 이건 좋아 개구리알들 너가 만든거야? 어? 내가 만들었어 우와 재밌다 재밌지요 다음 것도 뜯어볼까? 어떤 걸까요? 다음 건은 어? 어? 이거 뭐지? 어? 공룡파피시잖아 열쇠고리도 되나봐 어? 잘 울린다 잘 울린다 조금 해서 갖고 놀기 좋겠다 맞아 그거 가방에도 걸 수 있어 텔라야 고마워 최고의 랜덤박스였어 이젠 내가 열어볼게 어? 어? 또 열어볼거야? 텔라거나 서라가 만들어줬지? 헥! 궁금하다 맞아 열어볼게 어? 좋지 잘 이거 우와 이거 오 이거랑 어 제일 큰 리스트 이거 어 또 이거 있어 어 여기 45 넥스 돼있네 음 그럼 일전부터 열어볼게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 오 우와 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우와 갖고 싶었어? 다행이다 우와 우와 이거 너무 재밌어 땡스 서라 넌 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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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드 예스 다음은 이 좀 열어볼게 뭐가 들었을지 오 우와 젤리볼이다 와 내가 만든거야 내가 만든거야 오 산건줄 알았어 너무 좋아 다음부터 열어볼게 다음부터 열어볼게 베스트님들도 기대되죠 이거 뭐야 하얀색 파빗이다 근데 이거는 색깔이 없는 긴색 파빗이야? 아니야 이건 마법 파빗이야 마법 파빗? 마법? 이걸 햇빛에 가져가면 색깔이 나오는데 오 진짜? 오 진짜? 신기하다 해보자 눈치를 보니까 진짜 색이 나오네 오 진짜야 여긴 빨간색이야 색은 파란색 와우 정말 멋졌어 고마워 서라 웰컴 다음은 내 차례 내꺼는 비키가 만들어줬어 맞아 내꺼엔 뭐가 들어있을지 기대돼 열어봐야지 가위 써도 되죠 안에 잘리는거 아니겠지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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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무겁다 이거는 뭘까 오 체크리스트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수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2등을 먼저 뜯어봐야겠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뭔가 말랑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우와 우와 포도송이다 포도송이 말랑이잖아 우와 오 포도송이 말랑이 만져봐 오 이거 진짜 재밌다 오 느낌 좋아 우와 우와 그거 만든건데 좀 잘 안돼 그냥 그물망 빼서 해야될걸 그래도 느낌 좋지 오 진짜 만든거야 우와 이 안에 슬라임이야 오 느낌 좋다 어 이렇게 빼서 만지는게 낫겠다 오 재밌어 야광이야 심지어 우와 우와 신기하다 고마워 아이 뭘 다음은 누가 들어 있을까요 오 우와 미끄리다 우와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안에 뭐 예쁜거 있다 하트 신기해 오키님들한테도 비밀로 한 제품이 이거에요 불빛나는 미끄리 어 이게 불빛이나 어 진짜 불빛나네 우와 신기하다 어 예쁘다 빛나지 너무 좋지요 최고다 마지막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건 뭘까 오 오키님들 알고 계셔 저번에 같이 만들었거든 아 정말 반짝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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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내린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느낌도 신기해 재미있는 만들기다 나중에 나랑도 만들자 그래 나랑도 만들어 그래 좋지요 이 안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해볼게요 텔라야 너도 해봐 너 것도 있어 어 나는 없네 어 내가 몰랐어 괜찮아 괜찮아 너네 해 나 해볼게 음 체크리스트 음 체크리스트 백설아와 스텔라의 관계는 졸친 오케이 음 출도 절교? 절교가 뭐야? 음 절교? 어 절교는 이제 친구 안 한다는 어 뭐야 너 절교에 체크했어? 으으윽 절교가 뭐야? si 친구 안한다는건 tame 너 절교에 체크했어? ं원은 그게 아니라 절교가 친한건 zum 아 텔라가 잘못했네 너무한다 스텔라 설화야 텔라가 장난이래 맞아 장난이야 안되겠다 가렸다 없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젠 나 체크 안했어 체크 안했지? 나도 체크해볼게 재밌다 키키키키 오비키 체크리스트 오비키와 백설화의 관계는? 제일 친 중복체크 가능하니까 좋아함 사랑함 체크활력 백설화 스텔라 스텔라 요 비키 우리 우정 영원하자 영원하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날라미 랜덤박스 교환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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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